그리고 연나라 징계 장군을 인질로 잡은 것은 조선임을 입증해준 환당국기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기와 한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징계가 고조선의 어떤 천리를 갖다가 이렇게 차지하고 나서 거기다 또 만리장성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리장성을 검색하잖아요 그럼 위키피디아나 또는 중국어로 되거나 영문어로 되거나 전부 다 공이 나오는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안까지 들어왔다 여기서 연나라 때의 지도가 뭐냐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어디까지 들어왔냐 거의 평양까지 들어와 있죠 이것의 어떤 역사적 근거가 뭐냐면 징계가 고조선을 침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 학계는 이걸 가지고서 중심지가 이동했다 고조선은 원래 그 땅에 있었지만 이때 징계 장군에 의해서 천리, 이천리가 물러났기 때문에 중심지가 이동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 이동서를 주장을 합니다 기원전 3, 4세기경에 고조선은 연나라와 충돌했고 밀려서 요동과 여서에 있던 대부분 영토를 상실하고 중심지를 대동강 유역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2020년에 국사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기원전 3세기 초에 중심지 이동이라고 중간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고조선이 원래 있는 요서요동에서 뭐냐면 지금의 한반도 안쪽으로 들어왔다 밀려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상국지하 4기를 보더라도 이건 뭐냐면 징계가 동어를 습격했다라고 하고 징계가 조선을 서쪽을 습격했다라고 하는데 이 동어는 바로 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징계가 이렇게 습격하기 이전에 인질로 잡히잖아요 인질로 잡혔다라고 하는 것도 사기는 흉노전에 넣으면서 징계가 동어의 인질로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략에서는 징계가 조선의 인질로 잡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조선이라는 거예요 동어가 조선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징계는 조선에 잡혔는데 그 조선이 무엇이냐 그거를 갖다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 태백일사 번안세가입니다 거기 보면 연나라가 조선의 연나라가 공자를 인질로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이 조선이 뭐냐면 번안세가 있잖아요 번조선이라는 거예요 징계는 어디냐면 번조선의 인질로 잡혔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당국이를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조선이기 때문에 번조선에서 천리, 이천리가 잠시 이렇게 침범을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국경을 정한 게 어디냐 연나라 장수가 징계를 보내서 번조선 서쪽 변방을 침범하여서 만번안에 이르러 이곳을 국경으로 삼았다 만번안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뿌 뿌역이를 통해서는 이 만번안이라고 하는 지명이 특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경이 어디냐 천리, 이천리를 갔어도 결국 국경으로 삼은 게 여기 보면 북경이 있잖아요 북경 인근입니다 여기를 국경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번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4기 흉노열전에 보면 연나라 때 진계가 동으로 습격하게 깨트리고 조양에서 동쪽으로 양평까지 장성을 쌓았다 양평까지 장성을 쌓았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양평을 거꾸로 돌려서 평양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붙인 게 지금 만리장성입니다 이 양평에 대해서 후한서의 주석에 보면 양평은 현으로 요동군에 석해 있다 그 성이 지금의 평주 노령현 서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주 노령현 서남에 있다 하북선 노령현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번안도 여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천리, 이천리를 진계가 공격을 했어도 결국에는 경계를 삼은 것은 이 부근이라는 거죠 넘어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조선은 계속 이 부근에 있었고 거기를 위만이 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